사장님과 함께 보러가게 된 부분은 사장님을 먹으면서 김만별로 주세요 4월달에 놀러가게 된 부분은 원래 사실은 부산팀장에서 전첩으로 이름을 했는데 간다 간다 해가지고 벌써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전을 못 가게 됐는데 놀러가는 건 급하게 급조를 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리 가는 것보다는 다들 밴드의 의견도 물어봤고 그래서 10월달에 가는 걸로 하고 10월달 계획을 좀 알짝이 잡아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밴드에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가고 싶은 장소나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 초보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았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뭐 갔다 오는 기후에 또 일정은 또 헛에 가서 보면 당기고 하여튼 알짱이 준비를 할 테니까 올달에 놀러 못 간 거에 대상스럽게 생각하는 게 좋고 아직 부산에서 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탁을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산은 또 화합이 잘 안 되려놔서 내가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50개 중에서는 우리 마창이 내가 볼 때는 혜창이 좋죠? 하합되어 와는 그런 것 같아요 재원 모인도 좋고 회중도 좋고 사실 우리 회원이 24년인데 이거 17년 참석했거든 사실 이 모인도 자체가 운영할 때 모인도 가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카메라맹이었다 이거 마창이 하나 더 많으시네 이거 소우야 니 этой 보낼거에는rir 없는 거셔 shots 아 그런거 있지 아 그런 진하게 애들이 국제기사 아 찍었다 좀 전에 연이하고 돌렸다 감사합니다